이 기사에서는 무릎 통증이 있을 때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에 관해 알아본다. 무릎 통증은 어느 나이데에나 나타날 수 있다. 이 통증은 골관절염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어색한 움직임, 연골 문제 또는 작은 무릎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에 올바른 진단을 받고 필요에 맞는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운동선수들이 받는 치료와 상대적으로 좌식 생활을 하는 고령의 사람들이 받는 치료가 같을 수 없다. 언제나 조심을 해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가정치료법이나 회복 동안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연의 혜택을 받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 이 기사에서는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팁을 공유한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일. 휴식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과부하나 어색한 움직임은 더 큰 통증을 불러오며 반월판, 인대, 뼈와 갓은 문제 부위에 더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렇다. 운동이 좋다는 점은 알고 있으며 걷기가 이런 많은 관절 문제를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통증을 겪고 있다면 관절에 힘을 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신 휴식을 취하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천천히 수영이나 물리치료와 같은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갈길이나 울퉁불퉁한 땅을 걷지 않는 것이 다 넘어질 위험이 있다. 2. 힘줄을 강화하는 천연치료제 재료 급속조리 길이 1컵 150g, 물 1컵 250ml, 파인애플 주스 1컵 250ml, 오렌지 주스 1컵 250ml, 꿀리 테이블스푼 50g, 계피가루 1티스푼 7g 만드는 방법. 이 간단하고 맛있고 영양 넘치는 치료제는 무릎 힘줄을 관리해주고 재생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부드러운 음료로 만든다. 그 후에는 이것을 유리병에 담고 3번에 나누어 마신다. 아침에 1번, 정오에 1번,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1번. 3. 사과식초와 올리브오일 마사지 4. 과식초는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2. 마법은 알칼리와 효과와 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관절 주위에 해로운 독소의 침전물들을 녹이는 기능에 있다.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결합하면 아주 멋진 항염증 치료제가 된다. 먼저 4. 과식초 1테이블스푼에 약간의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면 솜에 묻힌다. 그 다음 무릎에 바르고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한다. 이것을 하루에 3회 반복한다. 4. 쇠기풀과 레몬주스 치료제 재료 꿀 8테이블스푼, 80g, 물 1리터 레몬 1개의 즙 만드는 법. 쇠기풀차는 염증과 관절통을 치료해 훌륭한 치료약이다. 레몬즙과 쇠기풀을 간단히 결합하면 천연정화 치료제가 된다. 이 치료제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영구를 재, 생화고 육체적 정신적 회복에도 아주 좋다. 이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쇠기풀, 을물 0.5리터에 잘 우려내야 한다. 풀 위에 20분간 놔둔 후 10분간 우러나게 한다. 그 다음 액체만 따라내서 우려낸 물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레몬 1개의 즙을 짜서 남은 0.5리터의 물과 함께 섞는다. 이것을 온종일 마신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피해야 할 3가지 냉온 치료법을 조심하자 냉온 치료법이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은 모두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처음 4. 8시간에서 72시간 동안에는 온참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장 먼저 하면 효과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다. 차가운 젤팩을 댄다. 압박 붕대를 댄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무릎에 휴식을 준다. 신발에 신경을 쓰자 주기적으로 무릎 통증이 있다면 신발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창이다. 신발. 이 무릎 통증의 방아쇠는 아니지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본인에게 알맞은 유형의 미창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땅으로부터 발에 미치는 충격을 부드럽게 하고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패드가 있는 미창도 있다. 생강보조제를 조심하자 생강이 염증성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처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강보조제를 먹기 전에 두 가지 간단한 사실을 기억해두자. 이미 항염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다면 생강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게다가 고혈압이 있다면 생강을 피할 것을 추천한다. 다른 약들도 이런 종류의 천연식물에 방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언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자.